팬에게 고마워 A.A.A.A. 이상 노래 퍼포먼스 드디어 전 건가 갓 Seven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멤버 개개인의 뛰어난 영향과 파워 넘치는 닷셀 퍼포먼스님들이 듣기만 하는 눈에 너무 고고적인 음악을 받게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팀워크와 넘치는 에너지로 무대를 꽉 채우는 퍼포먼스는 다의 추종을 부도하죠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닷셀 무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로 또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빨간 수술을 입고 나온 닷셀 무대 너무 섹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둘 셋 커밍게릿 안녕하세요 갓셀입니다 아 네 일단 저희 진심으로 아가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뷔 6년차인데 내년이면 이제 곧 7년차가 되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큰 상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뜻깊고 저희 아가새가 만들어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저희 멤버들한테도 정말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보내면서 정말 좋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퍼포먼스 그리고 댄스 가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퍼포먼스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물론 앨범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퍼포먼스 할 때 만큼은 진짜 여기서 내 모든 걸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무대에 임한다는 거를 이렇게 증명받은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무대에서 더 좋은 모습 더 멋있는 모습 재밌는 거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want to thank all of our fans it's because of you guys we prepare all these amazing performances and we just wish that you guys can always be there for us and we will continue to bring our best for you guys thank you I'll speak a little Thai, okay? 수alee kkonda간간간간간용 수alee kkonda간간간간간간간간으로 thank you everybody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저희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퍼포먼스 상 받았는데 이렇게 저희 항상 좋은 퍼포먼스 만들어주는 우리 JYP 형웅이 형과 남용이 형과 JYP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희원 누나 너무 고맙고 2019년 많이 추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 받고 선배님들이 주시는 따뜻한 힘과 저희가 또 이 받은 힘 후배님들께 잘 나눠서 2020년에는 좀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갓세븐의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자 이번 시상은 뮤지션으로서의 가치를 입지